안녕하세요 물고기정수입니다. 2024년 9월 5일 오늘의 분매상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금 아침에 보여드렸던대로 신안군 지도에 있는 송도 2판장에 갔다 왔어요. 송도 2판장 가서 제가 이렇게 숯꽃게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손도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신안군에 있는 지도 2판장은 그날 그날 나갔다가 바로 배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 가지고 더 손도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게도 묵직해요. 무게도 묵직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지금 0점을 잡았어요. 이 바구니 무게를 빼고 했을때 3키로 한 10마리에서 12마리 내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도 아주 좋고 이번 주말에 오늘 준비하셨다가 주말까지 준비해 갖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키로 단위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가을에는 안개보다는 이렇게 숯꽃게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숯꽃게가 이렇게 알도 많이 차고 속이 많이 찼어요. 무게가 한 마리당 무게가 제법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크고 작은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대략 뭐 1키로에 3,3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3키로씩 해가지고 10마리에서 12마리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3키로에 저희가 5만5천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3키로 5만5천원씩 보내드리고 뭐 이제 좀 더 많이 6키로 하시는 분들은 10만5천원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6키로는 10만5천원 3키로는 5만5천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깐요. 지금 살도 너무 좋고 이렇게 또 준비했다가 명절에도 쓰셔도 될 것 같고 하니까 지금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했을 때 숯꽃게 한번 맛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벌써 아침에는 날씨가 좀 서늘했는데 지금 또 낮에 해가 뜨니까 좀 날씨가 더워지네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